이제 한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의 도감청을 했다라는 문건이 유출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동맹국을 도청을 할 수 있는지부터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은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이 뚫린 게 아니다라고 일단은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말 보안 자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도 굉장히 놀랍고 경악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뚫리지 않았다고 하면 또 다른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는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길 때부터 여러 가지 취약한 점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내부에 그러면 기미를 전달하고 있는 스파이설까지 나올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요. 특히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들로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한 명확하고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 의혹 없도록 밝혀줘야 하는 과제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네, 살상무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사 1급 기밀과도 연관이 된 거니까 이것이 절대로 의혹이 그치지 않고 명확하게 국민들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오히려 동맹을 흔들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도 분석을 해주시죠. 이번에 여당에서 나온 입장들을 보니까 굉장히 거친 언사들을 쓰시면서 독보섭 같은 반미 세력들과의 입장 같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한미동맹을 흔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번 사건처럼 도감적 내용이 공개되는 내용들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흔드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우리 국가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항의라거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명확한 입장들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당연히 신중해야 할 것은 맞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쿠시마에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은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이렇게 이름을 꾸며서 지난 6일부터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방문한 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문제는 국민들의 우려가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대책단을 꾸려서 직접 일본에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현장을 좀 직접 방문하고 일본 당국자나 또는 정치인 또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방문해서 이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살피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실상 이 방문 결과를 좀 보니까 아쉽게도 좀 안고 없는 찐빵, 좀 빈수레가 요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의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좀 조급하게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계획했던 도쿄 전력이라거나 정부 당국자 이런 소개 성과들을 좀 얻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 방문한 어떤 시급한 이런 조속한 대응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하나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방문이 아니었다라는 의견들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방문에 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평가를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양당의 입장이 완전히 반대인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본에 압박을 가했다. 방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빈손 외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에게 빈손 외교라고 하기에는 빈손도 안 되고 망치고 있는 외교 일정들을 보여주는 여당 입장에서는 좀 적절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순 방문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항의 행위나 이런 요구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더 마련해야 되는 국회 역할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염수 방류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하고 먹게 되면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회성이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외교까지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이제 양당의 원내대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고 민주당은 오는 28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슬슬 총선 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총선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여소야대 유지일 것이냐 변동일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미 구성된 민주당이 의석이 훨씬 많은 국회를 두고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국정운영에 좀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여당이 좀 더 큰 국회를 원할 텐데요. 지금과 같이 국정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시민분들께서 많이 우려하는 정부의 행보들을 보면 사실 이 여소야대 국면에 큰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집권 여당 입장에서의 어떤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때도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었거든요. 그런 걱정들 차원에서는 이번 총선은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고 그로 인한 국정운영에 대한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여소야대 국면을 꼭 전환시켜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한 숙제에 놓여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의 불안감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이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국민들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심판들로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표심의 향방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 광주 시민분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명확한 비판과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강한 야당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180석에 다다르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서도 제대로 된 사회 변화라거나 촛불 민심을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질타들이 지난 선거에서도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획기적인 대책이나 또는 총선 대응이 없다면 광주에서도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분들을 비롯한 정당에 대한 지지에 큰 변화의 조진들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선거법 제도 개혁이라거나 몇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무엇도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의당 자체적으로도 총선 목표가 정해졌을까요?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정의당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고 목표를 과거에는 원내 교섭단체라거나 또는 10석 이상의 의석수를 시민들께 공헌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보았는데 사실 그 정도의 목표도 제시하지 못할 만큼 지금 당이 취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출마를 통해서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오명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진보당에서는 또 성과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또 정의당에서도 이완 유사한 또 그 이상의 성과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역할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이게 무슨 7, 80년대 새마을운동이나 표어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핵심적으로는 이 양국관리법으로 대표되는 농산물을, 쌀을 사주는 이 법안 자체가 대단히 포퓰리즘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면서 남은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법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조수진 의원처럼 밥 한 공기를 더 열심히 비우자라고 하는 운동도 적절한 접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양국관리법 개정안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금 제안되고 있는 이 법의 취지나 내용들을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쌀 최적 가격을 보장해줘야 하는 장치가 사실 이 법에는 좀 마련이 안 돼 있고요. 쌀이 또 너무나 많이 생산되었을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대책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쌀 말고 좀 다른 농산물을 농사짓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타 작물에 대한 전환 관련해서도 좀 법안의 내용에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좀 보완돼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제 본방을 사수하고 있는 우리 사수님들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표결에 붙여졌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재표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이게 재표결에 붙여지게 되면 이게 폐기되는 수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제도적으로는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부한 법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시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민의힘 모은 분들이 115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다시 논의해서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4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입법을 통해서 다시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과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양국관리법 말고 대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나머지 것들도 법이나 정책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되는데요. 농업 직불금 형태의 제도적 대책이라거나 또는 전략작물을 심었을 때 직불금 형태로 보조해주는 방식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가루살을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나 또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전남대 천원학식 찾았던 것처럼 쌀 소비 그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더 보완돼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공항 이전특별법이 이제 1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군공항 이전특별법 핵심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기존의 군공항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군사시설을 포함한 것들도 필요에 의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좀 결정해서 부지 이전 비용들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좀 맡겨져 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논의하고 있는 법안은 기부대 양여 방식을 좀 넘어서 국가의 지원들을 좀 더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통과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부지 개발뿐만 아니라 종전 부지, 떠나고 남아있는 부지에 대한 개발 또는 인프라 확충, 그리고 SOC 건설 등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개입의 내용들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의 과정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우선 핵심은 이전 부지에 대한 논의일 텐데요. 지금도 이미 이제 4, 5개 정도의 예정 이전 부지들이 있습니다. 후보지들이. 다만 그 후보지들 가운데서 어떤 부지들이 더 좋을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을 많이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네 군데 예비 후보지 말고도 추가로 더 이전할 지역이 있는지를 추가 심사를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초 정도까지 거기에 대한 선정 절차 등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회의 등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주민들을 통해서 이 합의 등을 통한 유치 의향서 제출을 위한 주민 투표까지 절차들이 이루어지면 그때서부터야 다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간공항만 된다, 군공항까지 돼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부지 선정 과정이 순탄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시장님 발언 관련된 문제도 있고 예비 후보지들 간에 여러 가지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 인센티브를 둘러싼 자본과 갈등, 오해와 또 정보에 대한 접근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광주의 입장에서는 정말 몇백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300만 평이라고 하는 거대 부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부지에 대한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설득하고 합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차분차분하게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군공항 관련 문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금은 안정적으로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의당의 문정은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